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개인 운영의 애견테마파크 조성,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로 허위 종사자를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페이백 행위, 이 모든 행위들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10명의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이 지원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이렇게 일부 무분별한 시설의 운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상희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청 특사경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부터 제보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전현직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 대표는 지원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 총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B협회 대표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매월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약 2천만 원의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토지와 건축물을 사회복지사업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에 허가 없이 처분한 혐의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지원금을 횡령한 법인단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일부 도민의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도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도민들께서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제보라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